네? 환불이 안 된다고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비자 발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됩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이 불편해요. 그래도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 정말 큰일이네. 꼼짝도 할 수 없는데 어학연수 출발일은 다가오고. 취소하면 되잖아. 비자 발급이 완료돼서 취소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된대. 에? 그럴리가. 한번 보자. 여기 있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 약관 중에 어학연수 절차 대행 표준 약관이라는 것이 있어. 표준 약관에 따르면 어학연수 대행 계약 후 해제할 때는 수수료 중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고 어? 어디 봐. 그리고 입학 신청서 작성 후에는 30% 공제 후 환급. 그리고 입학 신청서 발송 후에는 50%. 입학 허가를 받은 후에는 70%. 비자 발급 후에는 90%를 공제하고 환급하게 되어 있네. 계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 표준 약관하고 내용이 같아? 응. 다행히 같아. 하지만 90%는 공제하겠네. 직원이 잘못 알았나 봐. 대행사가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다시 연락해 와야겠다. 공제 비용이 높지만 그래도 환불 받아야지. 지난해 친구 한 명은 계약금뿐 아니라 어학연수비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갑자기 어학연수를 취소했었지. 환불은 받았어? 처음에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취소는 환불을 못해준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환불을 주었어. 다행이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면 소비자 규칙 사유로 연수를 취소할 때는 연수 개시 10일 전까지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되고 연수 개시 1일 전까지는 총 비용의 20%를 공제하고 환급받게 되어 있어. 연수 개시 당일에도 총 비용의 3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덕분에 환불받을 수 있었구나. 그런 셈이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때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니까. 이번에 느낀 건데 앞으로 해외 연수나 유학 대행 계획을 할 때에는 계약서의 환불 조건 등을 꼼꼼하게 봐야겠어. 맞아. 이제 걱정 말고 몸조리나 잘해. 응, 고마워.